아 근데 난 진짜, 난 진짜로 방송하면서 이렇게 비주얼이 맛있게 된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비빔밥을 볶은건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떡볶이 드세요! 와 맛있다 삼겹살 새벽에 먹었어, 별로 안먹었어 아까, 새벽에 삼겹살 2인분 여보세요? 2인분이 저거 알아요 비빔밥 볶은거 진짜 맛있네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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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보세요? 뭐 드세요? 비빔밥 맛있어요? 네 방통 잘 보고 있어요 예? 개인기 해보세요 예? 네 총 2만원 비빔밥 두개 만원 된장찌개 두개 만원 총 2만원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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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음 그리고 비빔밥 삼겹살 아니 그거는 다른거고 아 시켰어요? 응 이거는 시킨거고 아아 저거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마워요 네 맛있어 근데 밥 먹었는데 응? 여보세요 네 아 아까 소리 질러시거든요 다시 할게요 다시 다른거 뭐랄건데요 개인기 해보세요 네? 해보세요 그 관상에 네 이정재 네? 이정재 알죠 이정재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 음 해봐 하나 둘 셋 완산가 양반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영화를 안봐가지고 다시한번 해볼게요 다시한번 시청자한테 물어봐요 응 완산가 양반 어찌 내 상이 왕이 될 상인가 아아 그리고 또 해바라기 해볼게 해바라기 해바라기 어 해봐 어떤 새끼가 울고 지랄이야 나 다 십새끼야 뭐 이 십새끼야? 아니 아니 형 말고 형 말고 형 말고 아니 나 바람 욕했잖아 십새끼야 형제모사잖아요 아 진짜 거기서 그래? 네 해봐 해봐 형 해바라기 안봤어요? 안봤어 뭐 나 영화같은데 잘 안봐 하 뭐 영화 본거 있어요? 그 어떤거 있어요 영화? 안문제를 좀 기다려 공공이죠? 아니 그거 안봤어요 제가 아 형 저 진짜 형 팬이에요 맛있어요? 어 사랑해요 형 진짜로 고마워 네 나 몰라 그 형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꿀맛이야 진짜로 진짜 아침에 안먹어서 그러는데 뭐 먹을까요? 밥 먹어 밥 먹을까요? 응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우와 여기 비빔밥 참 진짜다 응 근데 비빔밥 아깜다 뭐래 비빔밥 볶아서 먹어봐 어 어 비빔밥 볶아 진짜 장난 진짜로 여보세요 야 당첨쨔 내 똥아 안 비슷해 방금 내 속 좀 썩여 저는 안 비슷하다고 네 네 네 안양 김건몽이다 뭘 오늘 밤 바라봐 저 달이 너무 절양해 나도 나처럼 외로운 상빈 가슴아 또 사는 그 날 후 상빈 방어 내 돼지새끼야 물어봐 돼지새끼? 응 나 돼지새끼? 누구 봐 좀 내 말 좀 듣고 있어 아 그래? 닭김치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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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여러분들 나 먹방 2년 넘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님들 자 먹어봐 이렇게 진짜로 아니 내가 진짜로 3위 안에 폭포해 진짜로 여보세요 비빔밥을 볶았다구예 난 똑같아 난 똑같애 녹색구예 맛있냐구예 맛있냐구예 전화 끊으라구예 아 쩔쩔쩔쩔 전화 아껴먹어야지 이게 이게 할리에친데 응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 돼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? 오늘 진짜찌개 맛있어요? 네, 꿀이다 고마워 여보세요? 현빈님 팬과 고맙습니다 네, 여보세요 형, 저 궁금한건데요 얘기해봐 형은 먹는데, 계속 먹는데 살이 안쪄요 나 살 존나 많이 찐건데 지금 나, 나 먹방 기다려봐, 야 기다려봐 이거 신중해 나 먹방 시작하기 전에 네 55kg 네, 지금 지금 67kg 67kg? 형, 저 그리고 치킨 주면 안 돼요? 치킨을 왜 줘? 치킨 한국의 치킨을 위해 확인 어? 치킨, 치킨이 걸려있었는데 치킨을 주면 안 돼요? 웃겨야지, 주지 네? 웃겨야지, 주지 아, 웃겨요 응 형, 저 형 웃길 수 있어요? 해봐 형, 그 그거 알죠? 돼지랑 불먹기를 더하면 불먹기 된다는데 뭐? 돼지랑 불먹기가 있으면 돼지랑 이거 진짜 맛있는 거 해이랄트 이거 진짜 맛있는 거 해이랄트 안 돼요 오늘? 안 돼 안 돼 아니, 근데 저번에 여자 소개 사진 그리는데 왜 박장 없어요 아, 걔가 걔 여자 못생겼던데 아니, 형 괜찮잖아요 그 전에 못생겼던데 아니, 형 거울 안 보고 살아요 이렇게 하하, 내가 사세요 공략하겠습니다 이게 이건 만? 그냥 노른자를 터쳐줘 노른자를 그냥 노른자를 터쳐줘 노른자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 응, 맛있어요? 이거 음 음 음 진짜 음 어 음 음 음 으음 음 진짜 진짜 내가 이년도 한 먹방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처음이네 랍사보다 더 맛있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와 진짜 든든하게 먹네 오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비빔밥을 비빈 다음에 볶아서 먹어봐 진짜로 여보세요? 맛있어요? 네 저거 또 드세요 못 먹잖아 어차피 맛있어요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보세요? 뭐 전화 왜 안받아? 넷살이야 전화 왜 안받아? 넷살이야 아 잘 아시게 잘 아시게 응 잘 아시게 음 음 음 음 음 여보세요 시바세야 콧만 좀 닦으라 어? 콧만 좀 닦으라 이 대부분 놈아 애야 뭐야 콧물을 먹는 거야 비계밥을 먹는 거야 뭐야 이 새끼 이거 발 닦아 배부르지 배부른 영어 비계밥을 먹는 거야 밥때문 아니라 콧물 때문이야 이 새끼야 어? 대답해라 실시 새 센다 새 네 그래 똑바로 대답해야지 형이 부르며 어? 콧물 질질 흘리고 하면서 거지야보야 어? 난 또 이상할테도 죽고 있지 이 새끼 이거 방제빡과 콧물 먹방으로 오늘 먹을 것은 콧물인데 내가 원하면 끝난다 끊어 아 다음에 먹을 것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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